안녕하세요 해플리 Davies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SNF 4개 됐어요 이렇게 될 começou our apartment noche의 연 etap 네 그동안 비내면이가 박수를 통해서 환악을 받다가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니 에스엘타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올해 초반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동안 비내면이가 박수를 통해서 우리 환함을 받다가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! 저희가 뺏은 게 있어요 왜요? 숙제를 안 했어요 아! 네 아 저분 할게 여러분 제가 종이예요 종이예요 네 저는 종이입니다 네 SM타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연속으로 올가님 슬기입니다 여러분 5년만에 만나뵙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웬기장 웬기장 오늘 2년만에 만나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더 오늘 신나고 조금 더 좀 긴장도 했는데요 네 2019년 이후로 오프라인 표현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선후배 분들도 잘 직접 보고 네 어떤 분위기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 어떠셨어요?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? 좋았어요? 네 오늘 저희 S타운 가족들이 총 출송하기도 했고 네 우리 이제 러비드를 포함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응원해 주시는 힘이 평소보다 더 몇 배로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 될까요? 오 어 왜 그래? 저요? 끝까지 신나게 즐겨주시기만 하면 저희 부대들이 안전 가능하니까요 마음껏 울어주시면 됩니다 아쉽죠? 아쉽죠? 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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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갑시다 사냥